안녕하십니까 골드당라구입니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기출문제 2021년 정기 3회 항해 파트입니다. 1번 자기 컴퍼스 볼의 구조에 대한 아래 그림에서 기읍은 연결관 2번 경사재진식 자이로이 컴퍼스에만 있는 오차는 위도오차 3번 수심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계략적인 해저의 형상이나 어군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계기는 음향측신기 4번 자북이 진북의 왼쪽에 있을 때의 오차는 편서편차 5번 지구 자기장의 복각이 영도가 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은 자기적도 6번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7번 항해 중에 산뽕오리, 섬 등 해도상에 기재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고정된 뚜렷한 물표를 선정하여 거의 동시에 각각의 방위를 측정하여 선의를 구하는 방법은 교차방위법 8번 실제의 태양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시간은? 시태양시 9번 레이더의 수신장치 구속요소가 아닌 것은? 펄스 본조기 10번 작동중인 레이더 화면에서 A점은 무엇인가? 본선 11번 헤도상에 표시된 해저 저질의 기호에 대한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S. 자갈 12번 종이헤도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기호와 약어는? 헤도 도식 13번 조속표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류는 조조시에는 고조시까지 흐르는 조류를 말한다 14번 등대의 등색으로 사용하지 않는 색은? 자색 15번 항로표지의 일반적인 분류로 옳은 것은? 광파 야간표지, 형상 주간표지, 전파표지, 음파 음향표지, 특수신호표지 16번 부표의 꼭대기에 종을 달아 파랑에 의한 흔들림을 이용하여 종을 울리는 장치는? 타종부표 17번 용도에 따른 종이헤도의 종류가 아닌 것은? 평면도 18번 종이헤도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는? 일출시간 19번 일기도의 날씨 기호 중 따옴표가 의미하는 것은? 안개 20번 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호 등은 세 가지 등색을 바꾸어 가며 계속 빛을 내는 등이다 21번 국제해상부표 시스템에서 A방식과 B방식을 이용하는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항로표지는? 측방표지 22번 태풍의 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냉고기압을 왼쪽으로 보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한다 23번 시베리아 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날씨는 흐리다 24번 항해계획을 수립할 때 구별하는 지역별 항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왕복항로 25번 항해계획 수립 시 종이헤도의 준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해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된 모든 해도를 구입하여 소개정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